산에서 펜을 만난 산타민즈 펜 미티 영장 축제법 쓰세요? 수고해서 다 탈출했다고 합니다 빨리 가야되요 축제법 쓰세요? 아 진짜 개 힘들어 저 언니랑 다행이야 슉슉 슉슉 이거 또 어떻게 놔? 그 왼쪽 나무뿌리도 자꾸 그래 크랙 클라이밍이야? 응 나무 잡아 나무 그렇지 발 미끄러워 조심해 진짜 미끄럽다 여기 벌써 클라이밍인데? 찌리릭 미끄러질 뻔 했어 나무를 너무 미찌는 마 일로와 가고 있어 언니 브로치하다 민지를 잃어버리면 팬미팅 하는 소리를 들으면 돼요 오늘 다들 춥다고 하는데 콧물이 찔찔 흘리시네요 아무도 없는 세시반 인수봉 인수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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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인수봉 첫 일피치 완등 완등 지를 뻔했네 인공 클라이밍 캠으로 벌써 캠 맞들린 사람 너무 맛있어 우와 진짜 멋있다 대박 대박 오늘 노을 최고다 이종아 확보해라 여기다 확보해라 여기다 확보해라 학교에 기다렸거든요 상모를 즐거웠네요 너무 춥거든요? 너무 추운데 진짜 노을 최고네요 추워 진짜 달 떴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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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갑자기 어두워져서 하강을 하겠다는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밑에서 이거는 언니가 구조하러 올 수도 없고 낮에 진짜 여기 전복단 힘을 다해서 산피치로 올라왔는데 참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음 어쩔 수 없네 가야겠다 구조 내가 부르기 전에 저 119 부를 뻔했다니까 진짜 헤드램프에 깜빡깜빡 거리는 거 있잖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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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물린다고? 엑시트에서 배웠잖아 따 따 따 원래는 잘 정리하지만 오늘은 그냥 때려박는 으으 너무 추워 내려가기 전에 눈물에 젖은 빵 생존의 빵을 반쪽씩 나눠먹고 갈게요 아 추워 오늘 며칠이냐면 10월 17일 눈물에 젖은 빵 여기 father го평은 электronics 혜 consistent 우리의 WarmLA 오늘 한파 주위 보내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인수봉이 없었었는데 한 명이 없었다 오늘 무사 기회 badly 축하하며 나는 이 시멘트 바닥이 너무 좋아요 그거 뭐야 지금 불빛 뭐야 따따따따 엑시트 본 사람은 아는 거 엑시트 본 사람은 이거 이거 약간 발짝 날 거 같아 이거 불빛 보고 있으니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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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